나는 클로징이 뭐 잘돼. 말만 하면 계약을 해. 이런 신분은 이 방송을 보시면 안됩니다. 돌려주세요. 클로징이 약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게요. 저는 영업을 잘하는 많은 선수들, 영업의 신들을 만나서 그들의 클로징 노하우를 정리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체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드리는 도움보다 좀 더 가까운 자리에서 특강을 통해서 일대일로 클리닉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약 2시간 정도 시간을 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제목 근사하죠? 국가대표 거절처리 특강. 클로징이 약한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매번 클로징에서 거절로 비즈니스가 어려우시죠? 결정적인 한방이 좀 필요하시죠? 축구의 골 결정려처럼 유효슈팅이 바로 골로 연결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궁극적으로 클로징 실력을 향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특강 일종화 장소는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려운 문제점을 제가 파악할 거고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강사는 접니다. 기업체에서 세일즈 강의를 20년간 하고 있죠?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연윤성 원장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이 방송을 보시는 밑에 하단에 댓글란이나 자세한 사항에 적어놨습니다. 특강 내용 소개해드릴까요? 클로징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파악해드릴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클로징이 약하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강력한 클로징을 만들기 위한 요소를 배울 거고요. 확률 100%의 클로징 비법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려드릴게요. 또 거절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도움을 드립니다. 혜택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상당히 많은 책을 쓴 건 아시죠? 그 책 중에 한 권을 고르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책을 고르시면 사인해서 증정해드립니다. 또 제가 그동안 책을 많이 읽었고 수집했는데 한 30권 정도를 요약한 PDF가 있어요. 이것만 보셔도 30권의 책을 읽은 효과가 있습니다. 만원, 십만초도 이게 얼마입니까? 제가 요약한 PDF. PDF를 볼 뿐만 아니라 오디오북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원하시면 저랑 기념사진 촬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5만원입니다. 일정 볼게요. 6월달 일정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영상 밑에 댓글란이나 이런 곳에 제 주소를 남겨놨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강의실에 오셔도 되고요. 지방에 계시거나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화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사이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를 만나시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불어넣어 드리고요. 다양한 클로징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자세한 안내는 사이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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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안내는 사이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